미군기지인 의정부 캠프잭슨과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가 반환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주한미군지휘협정합동위원회를 열고 의정부 캠프잭슨과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 등 전국 12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환된 미군기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온 곳입니다.